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서, 홍대용, 18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정사 매일 급식 고기 5근 닭 3마리 거위 1마리 생선 3마리 우유 1주전자 두부 3근 밀가루 2근 김치 3근 황주 6병 황주에 대한 기록이 있구요. 나머지 차염 4량 화초 1돈 장과 4량 청장 6량 판장 8량 식초 4량 참기름 1량 등유 3종지 황초 3자루 생강 5량 마늘 10개 소주 1병 내수요 지금의 버터 3량 세분 황금반 대추 황금 포도 황금 능금 15개 감 15개 배 15개 사과 15개 소금 2량 쌀 2대 쌀나무 30근 이렇게 나와 있구요. 쌀기 4량 차염 5량 2분 면 2량 4량